달의 위상변화 준비물 조트로프 전개도 달 위상변화 그림 가위, 풀, 실 조트로프 전개도를 준비합니다. 구멍이 나 있는 조트로프 전개도를 선을 따라 접은 후 깔때기 모양이 되도록 붙이고 끝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준비합니다. 또 다른 조트로프 전개도에 달 위상변화 그림을 잘 맞추어 잘라내고 붙입니다. 조트로프 전개도 조트로프 전개도에 있는 선을 따라 접어 그림을 붙인 쪽이 안쪽으로 하여 깔때기 모양이 되도록 붙입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1,2,3,2,3,3,1,1,4 cm rut. 이제 3,4,5,1,4,3,4,3,4,1,4,4,5,5,1,2,4,4,4,4,0. 구멍이 나 있는 조트로프 끝에 실을 끼우고 안쪽에 매듭을 지어 고정시킵니다. 위와 아래 조트로프 전개도를 붙여서 완성합니다. 위와 아래 조트로프 끝에 실을 끼우고 안쪽에 매듭을 지어 고정시킵니다. 위와 아래 조트로프 끝에 실을 끼우고 안쪽에 매듭을 지어 고정시킵니다. 위와 아래 조트로프 끝에 실을 끼우고 안쪽에 매듭을 지어 고정시킵니다. 위와 아래 조트로프 끝에 실을 끼우고 안쪽에 매듭을 지어 고정시킵니다.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순으로 달의 위상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